자 이제 해설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1번 들어갈게요. 그림가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어느 황사의 발원지와 관측소 A와 B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A와 B에서 측정한 이 황사 농도를 기역과 니은으로 순수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자 A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어요. 근데 발원지는 여기거든요. 이동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네. 그리고 A 또는 B 어디가 A고 B인지는 모르지만 날짜 즉 시간이 경과되고 있을 때 각 지점에서의 황사 농도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황사가 이렇게 이동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니 A에서 황사 농도가 높아지는 시점이 B에서 황사 농도가 높아지는 시점보다는 조금 더 이른 시점이어야 하겠죠. 맞습니까? 시간이 이렇게 쭉 경과될 때 먼저 황사 농도가 높아진 기역에 해당하는 게 A에서의 측정한 황사 농도일 테고 그 다음 템포에 이제 황사 농도가 증가한 니은이 B에서 측정한 황사 농도가 되겠죠. 오케이? 따라서 A에서 측정한 황사 농도는 기역이다. 되겠고 니은 발원지에서 5월 30일에 발생하였다. 5월 30일이 이때거든요. 그지? 이날은 A와 B의 황사의 피해가 생긴 날이다라고 볼 수 있어. 황사가 저때 A와 B에서 나타난 거야. 그러면 발원지는 여기거든요. 안 그래? 그럼 발원지에서 발생한 건 이거보다는 훨씬 더 전혀야 되는 거죠. 이해 되니? 무슨 얘기인지? 5월 30일이 아니라 5월 30일보다 더 이른 시점에서 발원지에서 황사가 발생한 거고 그게 쭉쭉쭉쭉쭉쭉쭉 무효풍이 아닌 편서풍을 타고 편서풍 상층의 편서풍을 통해서 쭉쭉쭉쭉 이동을 해오다가 A지역과 B지역에 떨어진 상황.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좋습니다. 정답 1번.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서울에 황사가 발생했어. 그럼 황사의 발원지가 저쪽인데 발원지에서 발원한 날은 우리 동네에 황사가 발생한 날보다는 더 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야. 이해 가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어렵지 않은 1번 문제. 정답 1번 넘어가고요. 두 번째. 자 그림은 플룸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구조로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차가운 플룸과 뜨거운 플룸 중 하나이다. 자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A가 차가운 플룸 자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B가 뜨거운 플룸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역 맞는 거고 니은 B에 의해 호상열도가 형성된다. 하 이거는 진짜 호상열도가 형성되는 건 아니죠. 호상열도는 여러분들 판의 수렴형 경계 중 섭입대 주변에서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해구 옆에 해구와 나란하게 줄지어 늘어선 화산섬들을 호상열도 부채꼴에 호할 때 활호자 쓰는 활 모양으로 쭉 이렇게 해구 따라 나란하게 형성된 줄지어 늘어선 섬 그 뜻이 바로 호상열도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지역이잖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화산섬 화산섬 화산활동 이렇게 뭔가 줄지어 늘어선 것 같네. 이것도 줄지어 늘어선 섬이라는 의미로 열도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호상열도라고 하지는 않아요. 오케이? 어. 그러니까 하와이가 열점에 의해서 형성된 화산섬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하와이 주변에도 이렇게 해산 아직 수면위로 올라오지 못한 바닷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화산을 해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산이 높게 형성되다 보면 해수면 위로 노출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화산섬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열점 주변의 해산과 화산섬의 분포를 쭉 보면 쭉쭉쭉쭉 줄지어 늘어서 있어요. 왜? 열점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고 판은 한쪽으로 쭉 이동을 하다 보니까 열점에 의해서 형성된 화산섬들이 해산 또한 마찬가지고 일렬로 줄지어 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 그거를 호상열도라고 하진 않는다고 아시겠죠? 호상열도는 그냥 열점에서 열점 주변에 쫙 일렬로 늘어선 화산섬들과는 구분되는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니은 틀렸다. 아 이 이야기도 여기저기서 많이 했을 건데 자 디귿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 사이의 경계에서 비가 생성된다? 아니죠? 비는 뜨거운 플룸이잖아. 뜨거운 플룸은 핵과 멘틀 핵은 이제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고 굳이 이제 바깥쪽 핵은 외핵이니까 외핵과 멘틀의 경계부에서 뜨겁게 만들어진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이제 뜨거운 플룸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상부 멘틀, 하부 멘틀 경계가 아닌 거지. 됐죠? 역시 정답 1번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호상열도랑 호상열도랑 열점 주변에서 쭉 줄지어 늘어선 섬들과의 구분 때문에 조금 실수한 친구들이 있을 법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오케이? 근데 알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호상열도는 수렴 경계 섭입대인데 이건 수렴 경계 아닌데 그냥 끝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좋아, 정답 1번 시작합니다. 그 다음 시간에 지금 휴대전으로 이제 유jet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